반갑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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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타임 로엔 아르노였다고요? 당연히 못 사버렸죠? 왜냐하면 3시 20분에 눈을 떴기 때문이죠 아주 흔한 일이다 진짜 실링 걔 멸망이긴 하다 지금 좀 계정 IMF 터져가지고 이거 좀 채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절대 태초의 섬을 까먹지마 아 오늘 태초인가? 이번주 태초는 저기로 가자 킹나브 서브로 가자 이불 정리했다고요? 아 이불 정리가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절묘하게 좀 스카치를 사왔습니다 전담 피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옆에 동생이 저거 아재캔디 아니냐고 하는데 맞나요? 죄송한데 동생 몇 살인데요? 어린 놈 쉐끼가 지금 공부를 해야지 지금 은담을 씹어 어린 놈이 요즘 은담 안 팔아 근데 근데 은담은 뭘로 만드는 거야? 은으로 만든다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은담이구나 은담이 좋은 게 뭐냐면 흡연 생각도 뚝 떨어지고 밥맛도 뚝 떨어지고 그냥 모든 게 뚝 떨어진 다이어트 할 때 은담 괜찮을지도? 선생님 인터넷 바꾸려고 하는데 어디에 전화해 봐야 될까요? 야 이제 그런 거는 수바 나한테 물어볼 게 좀 아니지 않냐? 졸려서 그러는데 성냥하게 자장가 좀 불러주세요 졸리면 자요 졸리면 자 제발 왜 졸린데 임방 보면서 졸리다 그래 충단 인파 패싱 당할 만한 거 같냐고요? 선생님 아니 수아 목에 칼들이 민 질문을 해버리면 내가 거기서 네 하는 순간 나 죽어요 아니요 하면은 그럼 인파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거죠 자 인파 분들 딱 들으세요 진짜 소심받은 합니다 인파 죽음의 선고는 트라이포드의 확률로 즉사 옵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초신성 폭발은 화면이 터져버려야 돼요 그냥 존나 세야 돼 그냥 난 그게 맞다고 봐 언제까지 인파가 이렇게 패싱만 당할 거냐 납득 못합니다 인파이터도 부클래스예요 아덴 개선 필요합니다 왜? 노잼이니까 개선을 해줘야지 요즘 시대 무슨 뭐? 봐봐 어떤 애들은 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고 어떤 애들은 발차기 왔는데 용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인파이터는 지금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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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벨페가 시급하다 아니요 근데 인파 유저들 다 동감하지 않나? 아니 딜이 존네 단조로 그냥 이게 옛날 인파는 아덴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었어 왜냐면은 옛날에는 마나가 존네 부족한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의 인파이터 아덴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뭔가 아덴이 뭔가 특색이 있는 느낌은 아니긴 해 아 인파 성능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인파 성능에 대해서는 입 다물겠습니다 구조 개선이나 좀 해 이번에 잼드거너 보고 이 새끼들 능력 있는 거 알았습니다 잼드거너 봐봐 수바 단순하게 세져서 쟤가 재밌어진 거냐? 스킬 몇 개 바꾸고 새로 하나 딱 추가하자마자 지금 개꿀잼 돼버렸잖아 그냥 추진력하고 각인 딱 저 정도만 저렇게만 해도 실행 쟁찬받지 이다형 두 달 뒤에 군대 가는데 1610 본캐 열심히 20까지 올려볼까요? 아니면 그냥 만족하고 살까요? 만족하고 어떻게 살아 수바 두 달 뒤에 군대를 가는데 그렇다고 올려도 만족이 되겠니 그게 넌 지금 뭘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 나 같으면 지금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나가서 놀겠다 야 아니 수바 망치를 면면서 치는 거야 쿵턱쿵 아일랜드인가? 아니 수바 쿵턱쿵은 좀 에반데? 야 이거 로아 망하기 전에 1등 할 수 있냐 너무 고통스럽다 어 너무 고통스럽다 지금 혹시나 지금까지 1등 못 해본 사람 있습니까? 몇 명 있구나 좋은 거 놔나 먹어요 흐름이 좋아요 냄새가 나 바로 1등 냄새지 나 피가 저거 보여 피가 적어 보여 Hanged 갈아 아구문 든든하다 아구문 든든해 든든해 하나 악음은 따라다녀 F**k you! 날아가시구요! 당신은 나 말출 수가 없어! 까버렷! 아! 잠깐만! 들어왔어! 불가능해요! 조용히해! 안돼! 안돼! 쓰레기 두세요 빨리! 손이 좀 떨려서 마우스랑 키보드는 좀 천천히 잡도록 할게요! 약간 다들반들 떨리거든요? 지금 마우스 떨리는 거 보이세요? 마지막에 침착했다! 방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방해드리다니요 선생님! 돈으로 때리는 건 방해가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처음 오셨나? 제가 좀 너무 날카로웠나요? 아유 인사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좀.. 제가 원래 평소에 좀 싸가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번 30만원 후원으로 갱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각인가요? 올려주시려나? 아 그리고 이거 오늘 저번에 저 코카 인형 선물 받았는데 이거 받으면 인증 좀 해달라고 했거든? 야 이게 근데 야 약간 코카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 코알라 아니니? 어.. 어 약간 빵카? 아 일단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열쇠고리인데 어 잘 쓰겠습니다! 크기는 한 요정도 하네? 그리고 어제 제 방송이 공중파에 한번 탔습니다! 보신 분 있나요? MBC에 나왔더라구요 어.. 아이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아 진짜 별건 아니야! 어 진짜 별건 아닌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 평소에는 병신 바보 새끼 멍청한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어 PC방 영상이 야 이거 누가 PC방에서 수바 내 생방송 보더라고 수바 여기 오늘 또 날개 먹장 10만원 걸린 거 이단 님도 사멸 딜러 스트레스 있나요? 누구냐 이거? 어 잠깐 어 이거 누구야 이거? 흐흐흐흐흐흐 PC방에서 오죽 할게가 없었으면 내 날개 런 유튜브 편집 영상을 보고 있었냐 존네 웃겼구요 이거 어제 가만히 있는데 공캐님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뉴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보였다고 이거 내용? 소상공인 이번에 뭐 가스요금하고 전기세 엄청 오른 것 때문에 전기세를 내 유튜브로 낭비하고 있었네 이 사람이 근데 이거 본인 뒤통수 보면 누군지 알텐데 이거 지금 없어 방송에? 아.. 이거 누구지? 이거 본인 확인 인증되면은 이분은 제가 PC방 정액 100시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증하시는 분은 DM으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인증 할거면 저 PC방에서 저 그대로 입고 저 장면 찍어야지 어.. 쉽지 않아 아.. 이런 옷 입고 여기 딱 오니까 무슨 하와이에 도박하러 온 것 같아 약간 선글라스까지 껴주면 되나? 아.. 하이 수박 형님 지금 모습이 딱 도박 영화에 섭외해서 도박하다가 꼴고바다에 던져지는 조연 느낌이네요 숨 쉬면서 드립쳐라 동화가 너 성각이 1픽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친구님 뭐 못쓰는 쓰레기 아니야? 아 나 스님 또 왔네 아니 뭐 방송에 하루종일 상주 아니야 뭘 덤벼 나 지금 바빠 있어 네 스승님을 불렀다 덤벼라 너네 뭐야 내가 형이다 아니 나한테 덤벼라 이러더니 쥐들 둘이 싸우고 있네 지금 바보기 아니 도대체 무슨 컨셉이야 저것도 정성이야 정성이야 야 이제 가 빨리 웃겼어 구독자 10만 되면 이벤트 뭐하나요? 구독자 10만 되면 이벤트 뭐하냐고요? 편집자분들 인센티브 주지 않을까? 편집자분들 인센티브? 그리고 방송 이외에 QA? 님들 이벤트요? 뭘 바람? 짜장면 탕수육 식사 데이트권 어떤? 시청자랑 식사 데이트를 해라구요? 히트 표고기 단들 이벤트 비교 사이스